결과적으로 다소 부진했던 중국 오픈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여자 복식은 4강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의 길목에서 중국 선수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회가 남았기 때문에 한국 배드민턴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진했을지 몰라도 흥미로운 경기들을 많이 선사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여자 복식 이유림, 신승찬 선수의 16강전이었습니다. 언제나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한일전이었는데요. 상대는 일본의 린이워나가 키나카니시였습니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던 우리 선수들의 시원한 경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이라는лу 수레대전 끝에 승리하겠습니다. 소레대전 끝과 동영상에 대한 손네드甩이 Gel스-P taka 동영상ores의 riding에는 승리합니다. Hirsch-Par believes 승리했습니다. 와라. 좋은 cross drive from Shin. 2-3 5-4 5-3 3-3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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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리치 1 대전 previous rally from Lee. 아! 브리니언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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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1세트 초반부터 두 팀은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16대16까지 동점과 역전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막판까지 집중력 있게 거센 공격을 퍼부은 이유림 신승찬 선수가 21대17로 승리했습니다. 획득으로는 마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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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승리가 대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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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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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game 보리카 홈런스 좋은 save 좋은 smash from Nakanishi й은 해 8 points. Make it far. Yeah. She didn't want any part of that smash. Slightly off balance. Oh, it stayed. Oh, it stayed. Oh, what a save from Shin. Oh, well. 19 all. That's well. Lee working hard. Oh, good defence all round. That was a great shot from Shin. Well, she's on the full stretch. She's on the floor. She's still returning the shuttle. Lee keeps it alive and she wins the ball. This is getting tense. Better serve. Can she finish? Brilliant Japanese defence. Oh, Lee goes cross. Koreans back on the attack. Can they find a winner? And for a place in the quarterfinals. Yeah. They done it. 2세트는 1세트의 흐름을 이어 유림, 신승찬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잡고 리드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일본 팀도 끝까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2, 3점 뒤져있던 일본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급기야 14대 11에서 연속 6득점을 성공하며 14대 17로 역전하고 말았죠. 하지만 신승찬, 이유림 선수 또한 위기에 순간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따라잡았습니다. 결국 두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대 2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역전의 제역전을 거듭한 명승부였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계속해서 선전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계속해서 선전하길 바라겠습니다.